um 혜택전, 성현이 한번 바이올리랑 가볼게요 여러분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동준우수 뭐 자원도 많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성현이는 뭐 진짜 뭐 어 요새 방송 많이 하니까 어 키면은 항상 있을테니까 동준아 놀러와 언제든지 놀러와 성현이 보고싶으면은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자 일단은 생도로 한번 시작할게요 자우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변태영님 후원 2200개 감사합니다 홈스타 기역기역 아유 변태영님 2200원 부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스타 말씀하시는거에요 흠 야 투스타 일단은 바이오닉 한번만 하고 해볼게요 그 투스타 그 투스타 일단은 해보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토스 만나면 투스타 한번 하고 하면 되겠다 자 생도불 용기누스가 또 자원이 많지 어 용기년덩이 안마당도 여덟덩이 상처 준비 완료 격고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격고있습니다 상처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상처 준비 완료 격력하게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자 투표력을 올려요 공격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영역하기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공격을 내리시죠 그럼 명력을 내리시죠 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럼 명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상처 준비 완료 아카데미도 좋고 영역을 내리시죠 자 여기도 생도구나 상력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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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러면 공포를 굳이 안박아도 돼요 생도? 생도가 느리니까 상력관이 상력관이 자 저기도 생도를 했어 투데로도 갔나? 일단 앨베도 좀 끊었어야 되는데 앰베도 하나 짓고 앰베도 하나 짓고 앰베도 하나 짓고 앰베도 하나 짓고 저희들이 뭐 슬리빨은 아니니까 어 3천 요금 500이면 뭐 개쵸고 함 보여드릴게요 과연 최고일지 아닐지 함 보자고 그니까 그 야 패치되고 나서 한글 좀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 좀 잘 안되더라구요 어제도 그렇고 아이고 벌초 쌀자리부터 야 쌀 좀 치는데 근데 상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준비됐습니다 상대와 증상을 찾으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찾으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찾으니 말하세요 호출하신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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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아 윈도우 10에 환분도 안돼요 어디가 아프세요? 야 그런게 그런게 또 있어? 어디가 아프세요? 호출하신분 호출하신분 침scolan 어 baberry 어디가 아프세요?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 inferiore 호출 하신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호출하신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그냥 갚을까요 부분도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삶대 Para 네 질문 자 일단은 뭐 마일이 많아가지고 자 베스를 가야겠네요 베스 자 이거는 뭐 가볍게 막아주고 아 실험이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범을 말하세요 고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범을 말하세요 랍시비도 하나씩 찍어주고 자 0-1업도 됐거든요 이제 투앤벨 돌립수다 스캔이 없으니까 아이고 딱 언덕까지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죽어야지 어디가 안오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안오세요 고출하신 분 어디가 안오세요 자 이제 베스를 찍읍시다 베스 네 디펜시브용으로다가 고출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그다시를 떠나요 일단 어 범종님 어서오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고출하신 분 하하하하 대그하네 고출 나야겠네 이 친구 어 고출하신 분 어디가 없으세요 고출하신 분 고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손변을 한번 뚫어볼까 고출하신 분 목표 위치는 수성 중입니다 자 마린 내려서 고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공부를 지시 말합니다 네 어디가 없으세요 목표 위치입니다 entry 어디가있지요 찾고있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공부를 지시 말합니다 고출하십니까 고출하십니까 소화 증상 편아니고 친구 자 정신을 고차리죠 일단 incomes간널 푹그리고 하고 자와 Windows RGB 사거리 털어 웃는 식으로다가 단점 유도하는거에요 마린을 수모품으로 써야지 아 이거 레더죠 그리고 나도 트리플을 먹어야겠다 종업이 뭐 쏘세요? 자 배로크도 눌려보고 업그레이드 야 맞다 업그레이드가 중요해 야 뭐 물내볼 수 없지 조가식도 개스를 잘 놓았으면 시약코를 시약코를 합시다 시약코를 합시다 자 세니토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리하시를 뽑았네 상태를 자세히 말하세요 아 예시 자 리하시를 우주개 뽑았네 그 다음에 포트너 브랜드까지 와 지금 브랜드 버티는데 그래도 메카닉 병력 잘 모으면서 자, 부스트를 한번 찍을게요 상대와 증상을 자주 말하세요 공격을 준다고? 자, 일단 이거 잘 막아봐야겠는데 이제 걸어둘게요 가자 가자 가자, 디펜시브 마린메딕 자, 부스트 찍어주고 당황스럽지 포트너스 마린메딕이 이렇게 쎄? 당황하겠지 아, 부스형님 어서오세요 초보 조답이네 야, 이제 뭐냐 고스트 마나도 이제 잘 모아놓으면 이제 락다운도 끌어주세요 마나 업도 해주고 어디가 있으세요? 자, 끊으라 고스트 끊기고 고스트, 고스트, 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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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장난해 잘 합니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, 기술 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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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아이고 야 이거 반려드려도 이길 수 없다던데? 이길 수 없다던데? 이길 수 없다던데? 이길 수 없다던데? 나 포장 중고 그럼 부지마 임마 어? 자 후속 정도만 끌어주고 야 뭐 별거 없는데? 이 정도면은 마린메딕이 이기지 어디가 없으세요?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어디가 없으세요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포출하신 분?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자 3차 공부하시고 어디가 없으세요? 아 이거 그냥 레더에요 레더 오오오 포출하신 분? 아 이미 공격받으셨습니다.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야 상대에 야 여기도 있구나! 아 공급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사부의 기포가 부숴됩니다. 상대와 증상에 자세히 말하세요. 코출하신 분?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야 이게 멀티를 많이 주면 안돼 나보다 멀티가 더 많아? 어 어 코출하신 분? 자세히 말하십시오. 자세히 말하십시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크리아 더 많으면 안되지 자 락다운 락다운 걸고 자원투를 말릴게요 달리기만 하면 내가 이겨 자 꼬치 무로구 스펜시브까지 어 누군데?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스펜시브 무시하다가 호출하신 분 스펜시브 나는 이제 자원 많거든 스펜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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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스펜시브 누구도 걷는다 걸어서 가볼까? 왜요? 뭐 말씀하시는거에요? 어? 야 메딕이 다 죽이냐? 다운 없잖아 상대 아 랩댕존이요? 랩댕존 저 근데 주종전 해주시면 안돼요? 랩댕존보다 좀 주종전이 하고싶긴 한데 자 모아두면 되찾네 레이스는 왜 모았어? 리베시브 하나 걸어줄게 그래 어? 뭘 뭐야 인마 어? 랩댕존 아 근데 BJ가 아예 없어요? 근데 야 태태 말고 뭐 죽지 않을까요? 야 왜 안 나가 근데 이 친구 어? 왜 안나가? 하하 랩댕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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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오닉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아 지금 없어요? 그래요? 아 아 오 굿 오 오 요 O 오 오 감사합니다.